자 6학년 1학기 쌤 160페이지가 될겁니다. 마지막 단원이구요. 직륜면체의 겉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겁니다. 직륜면체가 무슨 도형인지는 알지? 요렇게 생겨먹은게 직륜면체. 그죠? 모든 매일이 다 똑같으면 정륜면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중에 부피부터 먼저 비교를 하는건데 부피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부피라는건 과학적으로 보장하는게 아니에요. 부피라는건 채워지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한마디로 뭐냐? 어떠한 도형이 있는데? 입체도형이요. 어떠한 입체도형안에 물을 갖다 붓는다 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액체. 그래서 여기는 가득 채워지겠죠? 가득 채워지게 되는 양을 갖다가 부할거다 라고 합니다. 뒷부분에 나서 저희분에 2학기거나 중학교 때 배우게 되는 경우인데 기둥이라고 하는거 무엇만인지 알죠? 기둥이라는건 민면끼리 어떻게 한다? 민면끼리. 민면끼리. 민면리 서로 평행. 평행. 그 다음에 합동이다. 옆면의 모서리는? 옆면의 모서리는 반대 뒷부분이다. 요런 내용을 갖고 있는것이 바로 기둥이다 라고 하면서 민면에 이름 가지고 민면에 모양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 직률면체도 밑면이 사각형이죠? 그래서 사각기둥이에요. 그리고 밑면이 삼각형으로 되어있는거. 이렇게 올려주면 안되자. 밑면이 삼각형으로 되어있는거.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있어갖고. 이런식으로 된건 삼각기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각형으로 된거. 오각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 기둥이라는놈의 부피를 갖다 질때는 어떤느낌으로 되냐면 애들이 따로따로 공부해요. 중학기랑때 사각기둥 그다음에 원기둥 이런것들 공부하다 보면 사각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이런식으로 따로따로 공부한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액체를 채워내는 느낌이고 부피라고 하는건. 기둥의 부피를 갖다가 내용을 얘기하면서. 선생님 잠깐만 얘기한다면. 이렇게 보시는거에요. 얄띠 얇은 밑면이 종이점 마냥. 얄띠 얇은 밑면이 얼마만큼 쌓여있는거냐면 높이만큼 쌓여있는거에요. 얘를 하나 들어볼게요. 얘를 하나. 밑면에 벽돌이 벽돌이 쌓아져있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엄청 몇장? 열두장이지. 근데 이거를 높이 즉 10층만큼 쌓기 때문에 10층만큼 우리 어떻게 보면 12장이랑 10층이랑 곱해서 120장에 벽돌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거잖아. 기둥의 부피라고 하는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든가 이런식으로 따로따로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라 기둥의 부피라고 하는건 얄띠 얇은 이 밑면의 넓이가 밑면의 넓이 넓이라는건 보통 이제 스퀘어라고 해서 대문자 s를 씁니다. 밑면의 넓이가 높이 높이는 하이라 그래서 h를 써요. 이제 이런것도 많이 봐놔야되요. 밑면의 넓이가 h만큼 쌓여져있는거기 때문에 h 곱하기 s s 곱하기 h 하게 되면 부피. 부피는 볼륨이라 그래서 v를 써요. 이런거 알고 있어야되요. 그래서 요러한 공식들이나 이거 공식을 이렇게 v나 s 곱하기 h 이렇게 외우는게 아니라 밑넓이가 높이만큼 쌓여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밑넓이가 높이만큼 쌓여있다. 어느 범위 내에서? 기본 범위 내에서. 밑넓이가 높이만큼 쌓여있다. 지금 공부하게 되는 직립면체의 부피 또한 역시 마찬가지야. 밑넓이가 높이만큼 쌓여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 좀 하려고 하지마. 일단 여기까지 가요. 그럼 보세요. 밑넓이라고 하는건 밑넓이라고 하는건 말그대로 넓이기 때문에 길이를 두번 곱하는거에요. 그래서 예를들면 단위가 cm면 길이를 두번 곱한다는걸 이렇게 표현하는거에요. 근데 여기 h라는건 말그대로 그냥 길이잖아. 요렇게 cm라고 가정한다면 부피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의 단위는 cm를 길이를 두번 곱했어요. 한번 곱했어요. 라고 해서 길이를 몇번 곱했어요? 세번 곱했어요. 그래서 부피의 단위는 반드시 몇제곱cm? cm 세제곱 이렇게 읽는게 아니라 세제곱cm 따라해봐. 세제곱cm 세제곱cm 제곱cm 이 세제곱이라도 숫자 조그맣게 위에다 쓰는거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하게 될거에요. 거듭제곱이라고 해서 요렇게 해서 공부하게 되는거에요. 밑넓이가 높이만큼 쌓여있다. 그리고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cm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요. 선생님이 두루마리 휴지 알죠? 두루마리 휴지가 있어. 두루마리 휴지가 왜 이렇게 찌그러졌을까요? 두루마리 휴지가 있는데 두루마리 휴지가 있는데 위로 big 원기둥 모양이예요. 원기둥 모양. 그리고 가운데 또 뒤로 털렁해있죠. 그럼 이만기둥 모양에 부피를 갖다가 재라 파기라고 한다면 부피를 갖다가 재는 방법을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 원기둥의 부피에서 원기둥의 부피도 민널류 곱하기 높이 하시면 돼요. 원기둥의 부피에서 그 다음에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빼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큰 원기둥의 부피다. 그 다음 작은 원기둥의 부피다. 이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둘이 서로 뺀다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 이거지.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 기둥은 뭐라 그랬어? 그냥 민널류 곱하기 높이라 그랬잖아. 얄띠 얇은 이 민널비가 얄띠 얇은 이 민널비가 얼마만큼 쌓여있다? 높이만큼 쌓여있다. 그러니까 큰 원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뺀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높이만 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별반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생각하기가 나름이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원기둥의 부피라는 걸 구할 때는 곱하기 높이를 했었던 거잖아. 민널비에 더 높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널비에 더 높이를 곱해서 하는 거잖아요.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식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6학년답게 직륜면체의 부피라는 건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륜면체의 부피를 일단 비교하는 내용인데 가하고 나를 봤을 때 민널비가 같다? 안 같다? 민널비가 서로 같잖아. 그러면 높이가 더 큰 게 어떻게 되겠어? 높이가 더 큰 게 부피가 더 크겠지. 만약에 높이가 같다고 치면 민널비가 더 큰 게 크겠지. 왜? 부피라는 것 자체가 민널비 곱하기 높이기 때문에. 무슨 말 하는지 얘 가 안 봐. 얘까지 얘 가요?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있다 없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계산하지 않고서는.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고. 그죠? 여기 예를 들면은 이거 뭐냐? 구하면 어떻게 되냐? 민널비 곱하기 높이. 얘는 민널비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 계산한 다음에 10에다 9 곱하니까 108이 될 거고 10에다 6 곱하니까 72가 되겠죠? 그럼 36이라는 그 부피의 정확한 차이의 값을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눈으로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누가 더 큰지 정도는 알 수 있겠지. 리널비가 똑같으니까. 근데 쌓기나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개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가 봐봐요. 밑에가 몇 개? 4개죠? 높이가 4개죠? 4, 4, 16, 16, 16개. 밑에가 9개. 그 다음에 높이가 2개니까 9, 2, 18, 18개. 다 하고 라를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가만 보면 모양이 좀 다르게 생긴 기둥 직립면체이기 때문에 부피가 어느 정도 누가 더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힘들 텐데 쌓기나무 식으로 내가 직접 세워봄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부피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예카? 그렇게 해서 생각해 봅니다. 모양이 다른 것들끼리는 부피가 누가 더 큰지 작은지 판단할 수 없지만 얘네들끼리는 판단할 수 있죠. 밑넓이가 똑같이 되겠잖아. 그럼 높이 3층, 2층이니까 얘가 더 크겠지. 하지만 얘랑 얘랑은 비교하기가 힘들다 이거야. 밑넓이가 다르잖아. 높이도 다르고. 직접 계산이나 세범으로 인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를 풀어보면 아직 계산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비교하는 것 정도만 생각하면 돼. 가와 나의 밑넓이가 서로 어떨까? 12 곱하기 8, 12 곱하기 8. 같아. 높이가 더 큰 것은 뭐야? 가가 아니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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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부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부피를 직접 구하라고 하면 식은 어떻게 된다? 밑넓이. 높아기 높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한다. 원기둥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두루마리 휴지 라든가 아니면 이상한 모양의 기둥들을 공부할 때 애들이 착각을 한다. 그러니까 기둥의 부피. 직류메이철도 기둥이죠.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밑넓이 높아기 높이로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직접 맞대고 부피를 비교하면 어느 정도 불편한지 부피가 얼마나 더 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계산하기 전까지는. 알겠죠? 쌓기나무로 보게 되면 직류메이철 가의 쌓기나무 1층에 몇 개 있어요? 8개 있죠. 그 다음에 3층에 있으니까 24개. 직류메이철 나의 쌓기나무야 1층에 몇 개 있어요? 위에 거 보면 되죠. 밑면이랑 밑면이랑 똑같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죠. 2층에 쌓여있으니까 20개. 쌓기나무의 수가 더 많은 건 어떻게? 가가 되겠죠. 부피가 더 가가 크다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가? 부피를 구하는 방법인데 부피의 단위는 몇? 1 3제곱 센티미터 이유는 뭐 때문이다? 센티미터라는 길이를 세 번 곱했다. 밑넓이에서 넓이에서 두 번 높이에서 한 번 그래서 1 3제곱 센티미터 2번 센티미터 이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런데 어떻게 공부하시나? 이렇게 밑넓이 곱하기 높이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여기가 6cm 여기가 6cm 여기가 6cm 라고 한다면 밑넓이는 6 곱하기 6 높이도 6이죠? 그러면 한 병 길이를 몇 번 곱하는 거야? 세 번 곱하는 거 잠깐만 얘기할까? 수학자들이 이거 학교에서 쓰면 안 돼요? 똑같은 걸 여러 번 더 하기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뭘 만들어낸 걸까? 곱하기 교율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수학자들이 얘네들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 이거 냅뒀겠니? 가만 안 냅뒀죠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 2를 몇 번 곱해라? 4번 곱해라 이때 곱하는 2를 뭐라고 하냐면 밑에 있다고 해서 밑이라고 하고 4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위에 있다고 해서 위가 아니라 이건 지수 이렇게 얘기해요 중학교 1학년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줄 알면 되는데 2를 몇 번 곱해라 2를 4번 곱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6을 3번 곱해라 있는 방법은 6 3제곱센치입니다 한 번 길이를 몇 번 곱한다? 그냥 상관이라 한 번 길이를 3번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피가 1 3제곱센치미터 이 쌓기나무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그래서 부피는 얼마? 4제곱센치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그 다음 8번 부피가 1 3제곱센치미터 이 쌓기나무를 사용해서 오른쪽 진입매체 부피를 갖다 구하려고 하는데 자 1 3제곱센치미터야 가로 세로가 높이까지 1짜리에요 가로 세로 높이에요 밑에 몇 개 들어가요? 2개 들어가지 위에는 몇 개 들어가? 3개 들어가겠지 세로는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 몇 개? 2개 여기 몇 개? 2개 그래서 밑널 위에서 4개 근데 그걸 몇 채까지 쌓아? 3채까지 쌓겠죠?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였나? 3 그래서 12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럼 뭐라고 써야되요? 뭐라고 써야되요? 뭐라고 써야되요? 이게 뭐니? 2 3제곱 센틸이 뜨죠? 2개니까 그럼 2하고 2하고 곱하기 밑널이죠? 가로에 2개 세로에 2개입니다 그래서 총 2, 4 그럼 이거를 3층까지 쌓아 하니까 뭐 이렇게 쓰면 되나요? 직육면체의 부피 어떻게 한다? 밑널이 4 곱하기 3 곱하기 높이 12에다 7을 곱하니까 84 나오겠죠? 여기도 어떻게 한다? 정육면체의 부피니까 1병기를 몇? 3번 곱한다 그래서 216이 나온다 선생님 216이라는 숫자를 외워서 쓴거에요? 제곱미터에 대해서 얘기해 볼건데 제곱미터라고 하는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봐봐 3제곱미터 제곱미터가 아니라 3제곱미터 정육면체를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거에요? 정육면체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아요 정육면체 근데 얘가 1미터야 얘도 1미터고 얘도 높이도 1미터야 그럼 얘 부피는 어떻게 해? 1 곱하기 1 곱하기 1 그래서 1 몇 번 곱해서 미터를 3번 곱했지 여기까지 생각한거에요 이거와 3제곱센티미터와의 아니요 센티미터, 3제곱센티미터죠 3제곱센티미터와의 관계를 갖다 파악하고 싶은거에요 1미터는 몇 센티미터에요? 100센티미터지 얘도 100센티미터 얘도 100센티미터에요 그러면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니까 1, 공이 몇개 들어가요? 6개가 들어가요 3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하는거야? 요놈이랑 요놈이랑 같다고 3제곱미터를 단위를 낮춰서 3제곱센티미터를 쓰려면 공 몇개? 공 6개가 왔다갔다 한다 생각하시면 되요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면 12 3제곱미터는 몇? 3제곱센티미터냐? 공을 몇개 붙여줘? 6개 그리고 단위를 낮춰주는거에요 거꾸로 6개가 왔다갔다 한다 생각하면 되요 거꾸로 볼게요 거꾸로 바로 예를 들면 1, 10, 100, 1000, 10, 10000, 1000, 10000, 10000, 10000, 1000st 1억 8,000, 8000, 8000만 3제곱센티미터 는 몇? 3제곱미터가 공 몇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80 3제곱미터 무슨 말인지 이런지 말 나누기면 이것도 한번 해보자 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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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립매체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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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립매체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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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됐으니 1m는 몇 cm? 100cm 1km는 몇 미터? 1000m 1000m는 몇 cm? 100cm 1m가 1000개 있는거죠 3개 더 붙여줘야지 0 5개 4 5개 그럼 물어볼게요 1 3제곱킬로미터는 1000m를 3번 곱하는거니까 0이 몇개 1 0 0 0 몇개? 9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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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미터 3제곱미터 3제곱센티미터는 0 몇개? 1 2 3 4 5개죠 0 0 0.. 0까지 해서 0이 몇개 왔다갔다 그래 이게 10만이니까 0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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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단위를 바꿔주면 이렇게 되요 1 3제곱킬로미터는 1하고 0 5개 0 9개 3제곱미터 1 0 15개 3제곱센티미터 무슨 말하는지 단위 환산하는 것도 나올 일은 없겠지만 일단 반옵시다 내용은 이렇게 얘기하는거고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는거에요 알겠죠? 그래서 잘 써야돼 그래서 1 3제곱미터는 몇 3제곱센티미터냐 라고 한다면 공 몇개? 공 몇개? 100센티미터 100센티미터 100센티미터지 공 2개 2개 2개지 6개 6개가 왔다갔다 한다 공 몇개? 6개가 왔다갔다 약간 외우는 느낌으로 가로의 길이가 얼마 2미터 지니멘트 세로의 길이는 3미터 높이는 5미터 몇 3제곱미터냐 라고 한다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33제곱미터 만약에 몇 3제곱센티미터라고 한다면 30 써주고 단위를 요렇게 바꿔줄거니까 공 몇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0 그대로 써주고 6개 더 붙이면 돼요 이해가시죠? 직육면체의 부피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 다음에 6 3제곱미터 얘는 600cm 곱하기 500cm 곱하기 400cm 숫자 크잖아 그럼 6 5 30 30에다 4를 곱하니까 120 그리고 공 몇개? 공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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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했으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단위는 몇 3제곱미터냐 라고 한다면 공 6개 왔다갔다 하는거니까 빼주면 120 3제곱미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면 어떻게 계산하는게 좋아? 얘를 6 얘를 5 얘를 4 미터로 바꿔주고 계산하는게 좋겠죠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겉넓이입니다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 부피는 여기까지에요 부피까지만 할까요 일단? 부피까지만 하도록 일단 봅시다 겉넓이는 선생님 다음시간에 하도록 하고 부피가 큰 직육면제부터 기호를 쓰시오 밑넓이가 같은지부터 봐야되겠네 여기 4 3 12 4 3 12 4 3 12 그럼 높이가 큰게 제일 크겠다 그치? 부피도 그럼 뭐가 저 큰 순서대로야 큰 순서대로 가 가 나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은 어떻게 쓴거야 밑넓이가 같으므로 높이가 가장 큰 것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피가 1 3제곱센티미터 가장 비슷한 물건 그러니까 얘가 1cm 얘가 1cm 얘가 1cm 이렇게 생각하는거에요 필통은 좀 크해지더 탈락 각설탕 각설탕 뭔지 알아요? 정육면체 모양으로 생긴 설탕 말하는거에요 그게 한 1cm쯤 돼요 두루마리 좀 크죠 그죠 머그컵 이것도 좀 크다 이해가죠 그래서 요거는 실생활 문제로다가 가장 비슷한걸 실제로 재보는 느낌이 아니라 가장 비슷한걸 찾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1개의 부피가 1 3제곱센티미터 3제곱센티미터 3제곱센티미터의 사키나무로 직육면체를 보고 직육면체의 부피를 각각 구할건데 1층에 벽게 2개 그리고 2층 써있으니까 2 2 4 단위 없다 가 아니라 단위가 있네요 소리 그 다음 나는 1층에 4개 높이는 2개 4 2 8 그 다음 1층에 몇개 6개 그 다음 6개 12개 이해가시죠? 기억에서 구한 부피를 보고 알게된 점은 뭘 쓰면 돼요 직접 구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한 번 높이가 같죠? 직접 구하게 된 건 높이가 같지 높이가 같은 거니까 밑넓이 밑넓이가 큰 것이 높이가 더 크다 이렇게 쓰면 돼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한 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밑넓이를 준 거야 그러니까 가로를 찾고 세로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 밑넓이는 져버렸잖아 직육면체 또한 기둥이기 때문에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 기둥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럼 18 곱하기 식 쓰면 3개 7 두 자리에 한 자리니까 곱셈 이 정도는 암산합시다 7, 8, 50 5 올라갔어 7이면 7 반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반드시 단위 써줘야 돼요 반드시 단위 써줘야 돼요 요것도 한 번 해봅시다 5 곱하기 5 곱하기 3 25에다가 3을 곱하니까 75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겠죠 이해갔어요? 부피가 1575라고 해서 부피는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이렇게 식을 써야지 높이를 모른다 그래서 높이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식 쓰면 안 돼요 부피가 1575 부피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거였잖아 높이를 바로 구할 수는 없어요 물론 1575를 75로 나누면 되는데 그렇게 식 쓰는 게 아니라 1575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아, 밑넓이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높이를 h라고 잡으면 요렇게 되겠지 이 상태에서 가볍게 약분해 주는 거예요 5, 1은 5 5, 3, 15 5, 1은 5, 5, 5, 20 5, 3, 15 5, 6, 3, 15 5, 3, 15 3, 1은 3 이렇게 그럼 h는 얼마? 21 이렇게 나오는거지 정육면체 부피를 갖다가 구하라 라고 여기 있어요 7, 7, 7이죠 7 곱하기 7 곱하기 7 49에다가 얼마를 곱해? 49에다가 7을 곱하니까 360 360 343이나? 이렇게 나오겠죠 정육면체 부피를 갖다가 구하라 그랬는데 정육면체 부피야 정육면체 부피 요거 22번 잘 봐야 돼요 정육면체 부피는 요걸 좀 조심해야 될게 밑넓이를 준 상태예요 높이를 모르지 하지만 이 밑넓이가 어떻게 나왔어요 뭔가 똑같은 거 두 번 곱해 가지고 가로랑 세로랑 높이랑 다 똑같은게 정육면체잖아요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해서 121이 나온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육학년 학생들 숫자의 개념 숫자들 중에서 뭐 몇 가지 외워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자연수를 똑같은 자연수를 두 번 곱하는 수를 제곱수라고 하거든요 그 제곱수라는 건 자연수를 두 번 곱하는 거에요 구구단을 외웠기 때문에 구구 81까지는 되는데 10도 돼요 10 곱하기 10은 100이잖아 이 제곱수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외워놓는 게 좋아 11을 두 번 곱하면 11의 제곱인데 이렇게 쓸게 11 곱하기 11은 어떻게 돼 121이 나와요 12 곱하기 12는 144 이거 외워 이거 외워서 봐 13 곱하기 13은 169 14 곱하기 14는 196 15 곱하기 15는 225 16 곱하기 16은 256 17 곱하기 17은 289 18 곱하기 18은 324 1,2,3,4,5,6,7,8 11부터 18까지 8개의 제곱수 정도는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하는지 해봐요 이정도는 좀 외워두시라 그러면 애들은 뭔가 똑같은 걸 두 번 곱해서 121이 나오는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121이라는 숫자를 보고 음 11이네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외워 노트에 적어놓고 이거 외워 18 곱하기 18까지 알겠죠? 그래서 얘 길이 다 11,11,11 무슨 말하는지 해 그럼 이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 121 곱하기 11 이렇게 되겠지 그럼 121,121 이렇게 나오니까 1331 이렇게 나오겠지 11 곱하기 10이란 거예요 121 곱하기 11 아이고 121 곱하기 11 1,2,1 1,2,1 그리고 어떤 숫자랑 어떤 숫자랑 11이랑 곱하는 거는요 38 나오고 자릿수 한자리 밀어갖고 38 나오잖아 418 이렇게 나오고 얘는 121 곱하기 121이니까 121 한자리 숫자 밀어서 121 1331 이해가세요? 요렇게 놓고선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부피활룡이야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봐 512라고 하는 건 똑같은 숫자를 몇 번 곱하는 거야 3번 곱하느라 이거 뭔 생각으로 이걸 냈니? 아이고 진짜 512라고 하는 건 똑같은 숫자를 3번 곱하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숫자를 3번 곱하야되는데 이거 찾는 방법은 이거 아주 중학생이 아니잖아 소인수분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숫자를 분해할 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숫자 넣어봐야돼요 예를 들을게 10 10 10 10 1000 1000 그건 안되겠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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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줄여가면서 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6을 3번 곱하면 6에 36에다가 6을 곱하면 216이 나와요. 그 다음 7이라면 7, 7에 49에다가 7을 곱하면 일단 이거 7, 4에 28이니까 200 아니면 300 되잖아. 아직 아닌 거야. 그럼 8을 한번 곱해볼까? 8 8, 8에 64죠. 나는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숫자 넣어봐야 돼요. 64에다가 8을 곱하면 8, 4, 32 8, 6, 48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한 모서리의 기능은 8이에요. 모든 모서리는 12개 12 곱하기 8 넓이는 8, 8에 64가 6개 있잖아. 64 곱하기 6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부피를 주고 모든 모서리의 합 또는 부피를 주고 겉넓이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숫자 넣어서 찾아봐야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그렇게 놓고 생각하시라. 한 개의 부피가 1 세제곱 센티미터인 쌓기나무로 오른쪽과 같은 입체동을 만들었는데 입체동이 부피다라고 해서 쌓기나무를 세는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일단 층별로 센다면 이 밑에 밑그림을 보고 4, 3, 12 그러니까 1층에 몇 개? 12개가 있어요. 그럼 2층에는 몇 개 있을까? 2층에는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2, 3은 6개가 있겠지. 3층에도 몇 개? 6개가 있겠지. 그럼 다 더하면 몇 개? 24개가 되는 거고 하나의 단위나 1 세제곱이라고 했죠? 이거 만약에 3이라고 했으면 곱하기 3 해야 돼? 답은 어떻게? 24 단위 있잖아. 세제곱 센티미터 쌓기나무 세는 방법 중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옮겨서 얘 내려봐. 여기다 내리고 그럼 어떤 모양이 나와?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아이고 3층짜리 무슨 말하는지 그럼 밑넓이가 4, 3 4, 3, 12 3층짜리가 아니라 2층짜리 그 다음에 2층 이렇게 옮겨서 붙이는 방법도 있고 층마다 세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할 때 이거 만약에 부피 구하라 그랬지? 그럼 부피는 어떻게 생각하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가로가 뭔지 세로가 뭔지 모르잖아.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거를 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어붙여서 무슨 말하는지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는데 딱 보자마자 기둥 밑넓이 곱하기 높이 무슨 말하는지 그럼 밑넓이를 갖다 구하려면 보세요. 얘가 밑넓이잖아? 높이는 줬잖아. 그럼 밑넓이만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잘랐다고 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더해야 되겠지. 얘 세로는 가로는 5지. 세로는 14죠. 얘는 해결이 돼. 그럼 얘 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길이 알아야 되겠지. 가로는 3. 여기 길이. 근데 만약에 또 이렇게 부한다고 칩시다. 요렇게 생긴 도형에서 이만큼을 잘라낸다고 쳐봐. 이해가 안 가. 그럼 요거 8이지. 요거 14니까. 전체는 해결되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리고 여기가 3이잖아. 그럼 여기 길이 알아야 되잖아. 여기 길이 알려면 뭐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알아야 될 길이는 어디야? 요거 길이가 되겠지. 이거 아이디어 좀 잘 짜봐요. 역시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렇게 보면 높이 같지가 기둥 같지가 않죠. 근데 이거 툭 밀어서 잡아뜨려봐. 그러면 요거 뭐야. 높이는 7이지. 잡아뜨리면 얘가 밑넓이가 되겠지. 잡아뜨리면 얘가 밑에 닿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잡아뜨리든.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한 높이는 좋으니까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보자 이거야. 짤르든 이어붙여서 얘를 빼주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부피의 단위 봅시다. 3제곱미터나 라고 되어있으니까 공 몇 개 써주면 돼? 공 6개. 하나 더 보셔야 되겠네. 이해가죠? 3제곱센티미터라고 했는데 3제곱미터로 바꿔요. 공 몇 개 왔다 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어가겠지. 0.7 3제곱미터 이해가세요? 그 다음 다음 직류 매체 부피는 얼마나 그랬어? 163제곱미터 이 직류 매체의 가로 길이다. 가로 길이는 어떻게 나오지가 아니라 가로를 박스로 잡고 160은 어떻게 나오지? 10을 쓰라고. 이 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중학교 때는 방정식이라고 이름 붙일 겁니다. 됐어요? 밑넓이 밑넓이 가로 곱하기 3로 그 다음 높이 그러면 이거 다 곱하기니까 어떻게 해? 가로를 풀어서 얘랑 얘랑 먼저 곱해도 되죠? 그러면 160은 20 여행을 안아주면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놓고서 생각하시면 된 가득 쌓을 수 있는 물건의 개수다라고 했는데 보도록 합시다.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모두 몇 개 쓸 수 있냐? 사올 수 있냐? 가득 채워야 돼. 50cm야. 가로가 정육면체. 됐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다 50cm고. 그럼 봐봐. 그럼 봐봐. 몇 개인가가 모여서 200이 돼야 되잖아. 그럼 몇 개 모여야 돼? 여기 4개 모여야지. 세로 50cm가 세로 50cm가 몇 개인가가 모여야 500이 될까? 라고 한다면 50이 몇 개 모여야 돼? 10개 모여야 되겠지. 50cm가 50cm가 몇 개인가가 모여야 400이 될까? 몇 개 모여야 돼? 8개니? 그러면 가로가 4 세로가 10 높이가 8 그러면 4 곱하기 10 곱하기 8 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1층에 40개 그걸 8층까지 계산하라. 부피관화 공식이랑 똑같아요. 이거 가끔 하다가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2m가 아니라 1.6m래. 그럼 이거 160cm죠. 공간이 좀 남을 거야. 즉 50cm에 몇 개까지밖에 못사고 4개는 못사고 모자르잖아 공간이 3개밖에 못사고 여기 3개라고 해야 돼.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해서 하시면 돼요. 나누어 떨어지지. 가로 길이가 반드시 이 가로 길이 정육면치의 가로 길이로 나누어 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건너비 부분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찍어놓을 테니까 170페이지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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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